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사기 10장에서 12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지도자들의 이력은 수준 차이가 납니다. 둘째, 입다가 로세 후손 안몬자손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습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사소한 내부 오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매우 가까이, 즉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다섯째, 베들레임의 사사 입산 또한 부끄러운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사기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해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하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라하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록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하베 신들과 안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안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라하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안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사람과 아모리사람과 안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죽게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안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안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 11장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안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안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안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안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안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법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안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느라. 이스라엘이 모합 땅과 안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근데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애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합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돔 땅과 모합 땅을 돌아서 모합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합의 경계임으로 모합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헬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근데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금오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리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업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안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안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안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안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세르기까지 이십성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리니 이에 안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곳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딜라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안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딜라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딜라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딜라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아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아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아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렘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렘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블론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사사기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라앗을 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지난번 기도원 때에 이어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왜 암몬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때와 달리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내부 싸움으로 번져 이 싸움은 암몬과의 전쟁보다 더 큰 동족 싸움이 되었습니다. 입다와 길라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에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찾아내어 쉿볼렛의 발음 구분을 통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2천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발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열두 지파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모두 모였다면 그때마다 사소한 오해들을 풀어가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은 특권과 함께 그에 걸마앉는 사명이 요구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서로 오해하지 않고 조금 더 멋진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꿈꿔봅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퇴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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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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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